오늘 저녁은 묵사발에 요기에 이제 수양미밥만 파 놓으면 되구요 계란후라이에 에 맛있는것들 반찬 요거는 마늘쫑장아찌 인데요 내가 직접 만드는 거랍니다 요거는 양파구요 양파랑 감자랑 그리고 간식으로 부르벨리 입니다 맛있게 저녁 해놓고 찰칵 오븐 영상으로 찍을라 그랬는데 오븐 아직도 오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은 다시 찍고 많이 먹는게 남는 거랍니다 묵밥초 엄청 잘 만들어 먹어요 찰칵 인증서 찍으며 엄청 맛있어요 직접 해먹는 마늘쫑 장아찌도 엄청 맛있어요 끝 끝 감사합니다.